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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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옆집 아주머니 우리 옆집엔 늘 편찮으신 아주머니가 계셨다. 나와 가장 친했던 A형의 어머니셨다. 그분은 너무 말라서 광대뼈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였고 키는 크셨지만 늘 구부정하셨다. 동네의 친구가 적어 A형과 나는 항상 붙어다녔다. 그리고 가끔씩 A형 내의 집에 놀러갈 때면 어김없이 라면을 끓여주셨다. 그 집에서 주는 라면은 맛이 없어서 가기 싫었지만 A형이 외동 아들인지라 굳이 안 가겠다던 나를 자주 끌고 갔다. 어느 날 A형은 자신이 애지중지 키우던 햄스터 두 마리를 나에게 맡기고 잠시 가족여행을 다녀온다고 하였다. 평소 동물을 좋아하는 나는 흔쾌히 수확했다. 아마 여름 방학 때인 것으로 기억이 된다. 한 달이 지날 무렵 A형이 돌아왔다. 예전과 같이 형과 놀고 있는 도중 A형이 자신의 집에 가자고 하였다. 맛없는 밥을 먹기는 싫었지만 A형과 노는 것이 너무 즐거웠던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갔었고 놀라운 광경을 봤다. 평소 파리 한 마리도 못 잡으실 것 같았던 아주머니가 소도 때려잡으실 만한 풍채가 되신 것이었고 금색 불상 화려한 벽지 무섭게도 타오르는 초 귀비에서만 보던 광경이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날 밤 어머니께 여쭤보았다. A형 내 아주머니가 이상하다고 그러니 어머니는 무당이라고만 하셨지. 별말씀이 없으셨다. 아니 말씀하시기 꺼려하시는 눈치였다. A형 내 집은 그 뒤로 늘 북적였다. 정말 북적여서 놀러가기도 힘들었고 놀러가지도 않았다. 아마 핑계였을 것이다. 그리고 형과 멀어졌다. 아니 그 집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다. 평소 귀가 밝은 나는 가끔 벽 사이로 희미하게 들리는 아주머니의 해괴망칙한 얘기인지 할머니인지 모르는 소리와 신음 그리고 항상 무언가를 태우는 냄새 20년이 다 된 지금도 기억이 난다. 그런 어느 날 저녁 해가 미연미엿 지고 있을 무렵 난 옆집과 우리 집 사이의 경기인 담벼락에 기대어 혼자 개미를 잡으며 놀고 있었다. 어머니께서 밥 먹으라고 나를 부르시는 소리와 함께 벽 너머에서 들리는 아주머니의 중얼가림 난 괜찮지만 애이마는 우리 애이마는 제발 그로부터 약 3개월 후 아주머니가 점을 봐주신대로 우린 아파트에 당첨되었고 원래 아파트에 관심 없던 어머니셨지만 무슨 이유인지 얼마 뒤에 우리 집은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리고 난 까맣게 잊고 있었다. 중학교 입학하고 나서 우연치 않게 예전 우리 동네에 지나갈 일이 생겼다.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너무 좋았다. 변하지 않았던 슈퍼, 빵집 골목 등 하나 예전 내가 살았던 집으로 갔을 때 나는 놀랐다. 우리 집과 A형 내 집이 없어지고 우리 집이 이사를 서둘러 갔던 이유는 아주머니께서 이사는 가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